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시고요 시작은 무조건 컴팩트하게 오늘 캐스트는 컴팩트하게 꼭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고3 여러분들을 위한 캐스트에요 혹은 뭐 예비 고3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수능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생님의 메시지 딱 한가지 시작은 컴팩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이지 선생님의 그냥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강사로서 강의를 만든 어떤 철학 같은 거기도 한데 요새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2025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도 처음 보는 학생들을 이제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인지 이 인간 자체보다는 강사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수업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시작 너무 설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의 강좌 이름이 아름다운 시작 이랬고 뭐 작년에도 상승의 시작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되고 했었는데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여러분들 무조건 응원하고요 고3들은 내가 의지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이 된 사람들이 있죠 아이 벌써 고3이 시작이 돼버리네 이러면서 나는 수능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내가 고3이라니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어쨌거나 시작을 했어 자 이든 타이든 어쨌든 시작이 됐어 그럼 이제 박수 짝짝짝 이제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그 시작을 무조건 컴팩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작이 무거우면 말이야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윈터스쿨 할 때 보면은 12월 1월 이때 보면은 진짜 난리나 애들 이제 고3들 처음에 막 책을 막 30권씩 사고 학원 수업을 막 15개씩 등록을 하고 이거를 다 하면은 이제 두 달 만에 수능을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운동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하러 가서 내가 운동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데 PT 받으러 간다 이랬는데 하루에 막 12시간씩 갑자기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컴팩트하게 이해가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지 물론 그게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선생님 저는요 진짜 의지가 강하고요 그냥 아주 두꺼운 책 한 권 사가지고 이거를 몇 달 동안 끝내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짧게 짧게 끊는 거 좋아하고 저는요 유튜브 봐도 40분짜리 못 보고요 5분짜리 10분짜리 아니면 쇼치 1분짜리 이런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이거를 강의 전체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베이스 철학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승효가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죠? 상승효과라는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능 수학 전문 커리큘럼이고요 아주 컴팩트한 게 특징이에요 1단계가 이제 기초 개념 공사라고 하는 거고 상승효과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승효과 수학 1, 수학 2가 지금 이제 2025학년도 새로운 버전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 2, 3, 4강 이런 거 올라온 것만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오우 장난 아니네 뭔가 좀 다르네 굉장히 컴팩트하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림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해 1년 동안 선생님이 이제 2024학년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고 하는 것들 수강평 같은 데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Q&A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저나 저하고 같이 이제 상승효과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컴팩트한 시작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케이스는 이걸로 마칠게요 시작은 컴팩트하게 해놓고서는 이 케이스가 막 30분짜리 찍으면 이거 모순이 되니까 빨리 가야겠다 바이바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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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